디지털 변환 센터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4부 디지털 변환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플랫폼 제한 요청서, 2부는 플랫폼 제한서, 3부는 플랫폼 구축, 4부는 디지털 변환 센터입니다. 디지털 변환 센터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을 디지털 하는데 단순한 편집 장비에서 끝날 것이냐에 변환 센터를 구축해서 할 것이냐 컨텐츠 허브 플랫폼을 원하는 업체라면 변환 센터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디지털 변환 센터의 운영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비용 측면, 변환 작업, 비용 산출, 운영 인력 구성 및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컨텐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 그리고 메타 정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 교육, 운영 비용 측면, 컨텐츠 디지털 1차 가공 작업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텐츠가 아날로그 컨텐츠를 디지털 할 때 일일 작업량, 한달 작업량을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의 시간이 예상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작업 시간을 도출해냅니다. 10-4 하루부터 제공된 컨텐츠가 포맷이 부적합할 때는 재의 가공을 진행하며 유효 관련된 작업 시간을 도출해냅니다. 검수 과정도 해당 시간에 포함됩니다. 포함하고요. 작업 시간을 평균 값으로 수치화시켜 통계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공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해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 교육, 운영 비용 측면의 2. 컨텐츠 에디터 변환 가공 작업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가공된 디지털 컨텐츠의 에디터 변환 작업을 진행할 때 하루 작업량, 한 달 작업량을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의 시간이 예상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작업 시간을 도출해냅니다. 검수 과정도 포함하고요. 작업 시간을 평균 값으로 수치화시켜 통계에 적용합니다. 에디터 변환 과정은 별도의 에디터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편리하겠지만 없으면 수작용법이나 별도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 교육, 운영 비용 측면의 세번째 인력 구성 대비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을 1차 가공한다. 그 다음 에디터 변환 가공을 한다. 그것에 따른 적정한 인원수, 그것에 따른 생산량을 표로 정리해서 최상위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선정해야 됩니다. 단순히 인원수가 1차 가공이 이만큼 들어가고 에디터 변환이 조금 들어가면 가공이 많은데 에디터 변환이 작게 되면 속도가 안 나죠. 왜냐하면 에디터 변환 과정이 더 시간이 많이 소용되기 때문에 이쪽에 인원을 많이 배정하고 이쪽을 적게 배정하는 최상위 인력 구성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 교육, 운영 비용 측면의 4번 장비, PC 를 구매, 렌탈, 매장 등의 스토리지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 를 구매한다. 인원수에 따른 장비 비용 구매에 선출하면 되구요. 만약에 PC 를 렌탈을 한다. 왜냐하면 변환 센터가 장기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한다 하면 렌탈이 맞고 장기적으로 간다 하면 구매가 맞습니다. 그래서 PC 렌탈은 인원수에 따른 장비 렌탈 비용을 작업 일수를 추가하여 총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 다음 매장 하드는 작업 일원수에 따라 비용을 뽑고 전체 컨텐츠를 모을 스토리지를 별도로 구매합니다. 보안상 안전상으로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비용 측면의 다섯번째 작업식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공간은 자체로 할 수 있지만 임대할 때는 보증금 월세 작업 기간 등 합산한 정치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한다 했을 때는 플랫폼 구축하는 작업 상면장에 별도로 임대를 둬든지 거기에서 작업을 하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별도로 플랫폼과는 별도로 작업 공간을 구성한다 하면 사무실 내부 아니면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해서 임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문화창조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비용 측면의 6. 신규 인력에 따른 비용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환센터 디지털 변환센터 관리 책임자가 있구요. 내부 직원이 있고 계약 직원이 있을 거고 인턴 아니면 아르바이트 또 인원으로 적절하게 분배하고 나눠서 변환센터에 대한 작업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전자동 시스템으로 하면 좋지만 사실은 콘텐츠에 따라서 다 다른 형태로 변환 과정이 다릅니다. 만약에 책이다. 책이면 책에 다른 변환센터가 있고 동영상이다. 동영상에 따른 변환센터가 따로 있고 각각의 솔루션이 또 다릅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어떤 콘텐츠들이 얼마큼 배포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신규 구성을 어떻게 분배하고 비용이 얼마큼 나오는지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총료입니다. 운영교육 운영병 측면의 일부급 번째 성과급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자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 계약지, 아르바이트인 경우는 월 단위로 변환되는 콘텐츠 분량 이상으로 작업을 진행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뭐냐면 하루에 두 권을 한다. 책을 찍은 경우 두 권, 동영상인 경우 넓게 한다. 그런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영상을 열 개 해서 다섯 개 했을 때 한 달 단위로는 누적이 되니까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한 달에 100개를 더 한다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하게 되면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란창조입니다. 운영교육 변환작업 비용 산출 첫 번째 변환작업에 대한 비용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환작업에 들어간 부분은 사람, 인건비, 장비, 매장아저 스토리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인건비에는 인원수, 작업자 급여, 월 생산량, 총개월수를 적용하여 총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장비 부분에서는 렌탈 구매할 때 렌탈 시는 총개월수를 적용하구요. 구입시는 그대로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합니다. 매장아저 스토리지는 작업자 수만큼 구매하여 비용을 산출하구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스토리지는 대용량으로 나스 형태로 하고 매장아저는 한 두세개로 돌려가면서 컨텐츠를 작업한 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구요. 이거는 좀 탄력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변환작업 비용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장비인데요. 변환작업의 인건비와 장비 등을 합산하여 비용을 산출합니다. 인건비는 인원, 급여, 월 생산량, 성과급, 장비를 포함한 총인건비를 뽑습니다. 장비는 렌탈 같은 경우는 렌탈, 외장하드, 개월수 합산하여 장비를 뽑구요. 장비 구매일 경우는 구입이죠. 렌탈 구입, 외장하드 합하여 장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비용은 거의 인건비하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비용을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변환작업 비용 산출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작업인원수와 일일단가, 월 비용, 총개월수를 합산하여 총인건비를 뽑구요. 장비는 PC 렌탈, 기저장비, 월 비용, 총개월수를 합산하여 총장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그만큼 변환작업 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자동화 시스템을 할 건지 내부 협의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인력 구성 및 비용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의 유형에 따라서 변환 인력도 파트를 나눠서 운영합니다. 1차 가공 및 변환 작업에 따른 정규직 계약직 인원을 나누구요. 급여와 총기간을 적용하여 총비용을 뽑습니다. 내부 작업이 어려운 경우는 외주 업체 아웃소싱을 진행하는데 외주 직원이 1차 가공 변환 작업을 급여와 총기간을 적용해서 총비용을 뽑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내부도 할 수 있고 외주도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각각 1차와 디지털 일차감과 변환 작업을 급여와 기간으로 해서 뽑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 교육 운영 인력 구성 및 비용 두 번째 이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인력 구성을 내부 회사 직원 아니면 계약직 외주 업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인원수에 따라 컨텐츠 1차 가공 그리고 편한 작업 비용 등을 각각으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어서 인원 계약직 외주의 컨텐츠 가공 변환 가공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편하겠죠. 하겠습니까?